환경안전 프로듀 및 환경안전 실전대상 시장식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실천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박진 오늘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연기장 박세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배우 시작, 머슬마니아 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머슬마니아가 어떻는지 극단하게 간 거예요? 네 머슬마니아는 이제 저희 나라에 유명해지기 시작한게 유수목씨가 머슬마니아에서 시상을 하고 스타킹에 나오면서 그때부터 유명해지기 시작한 기회인데요. 미국에서는 전통이 있고 규모가 큰 세계적인 대회입니다. 네, 먼저 국민의회가 입겠습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화는 미국의 온한 영원을 위하여 어 못 Belle천 따뜻하고 내은 바개 내은 바 Summit 고orde poor 왜spot 나라간텍 안녕하세요. 여기 계신 매일기민 여러분, 환경의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안전에 대한 가치를 대중으로 알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매일기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국 각지에서 오늘 이 대회에 참석하신 매일기민 여러분 그리고 수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런 어려운 대회가 있기까지 정말 노력을 많이 해오신 김우회 조직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각 분야에서 환경문제, 지방자치 문제, 안전 문제 각 분야에서 전국에서 최선의 일선에서 노력을 낳기시하는 수상자 여러분 및 가족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들 다 아시다시피 환경과 안전 문제는 우리들과 가장 가깝고 밀접한 곳에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흘려버려 버립니다. 중국에서 불어오는 항사 때문에 항사 견부를 내리고 항사 주의부를 내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바닷가에 해수역하러 가보면 대한민국 땅에서 생산되지 않는 폐품들이 태평양 바다를 떠돌아다니다가 우리들 해아대까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환경문제는 전 세계가 한 덩어리이고 이 우주가 한 덩어리입니다. 정부 방대하기 때문에 감히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해결할 건가 하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환경문제 그리고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하는 안전 문제 이 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속성수험한 태도로 환경안전 포커스 아마 일관이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 이 사이드에 안동댐, 이마댐, 알파누에서 불선업 전진기기로 도약을 하겠다 해서 이 기사는 권지창, 안동대 교수, 관련된 기사입니다만 한 4월달인가에는 대구시의장이 자리에는 낙동감 패널 오염 사건에 그걸 의식해서 낙동감이 패널로 오염된 물을 이번에는 완전히 가정화해서 현재는 세계에서 제일 깨끗하고도 많이 있는 그러한 수동물로 자랑을 하고 있다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사 지강사치단 시장이 한 어떤 걸 제가 토리하기 보다는 여기에 꼭 따라 두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1992년도에 낙동감 패널 오염 사건을 바로 제가 해결한 사람입니다 부산군장에서 패널을 방주한 것을 잡아가지고 처벌했는데 저는 항상 어느 사업이 있은 간에 신상필불로 잘한 사람은 종료하고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은 처벌을 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하는 우리의 사람은 부산전자에 의해 대부분이 관련해서 다 처벌을 했지만 거기에서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강정부 장관이 김은경 씨 아닙니까? 이분은 부산시 가정주부였어요 그래서 우리 검찰이 발표한 낙동감 패널 오염 사건을 접하고 나서 우리가 이런 더러운 오염된 물을 수돗물을 자식들한테 모질 수 없다 이래가지고 하루아침에 가정주부가 뭐가 됐죠? 맹렬 주부 맹렬한 시위운동을 보셔서 그 결실을 이번에 환경부 장관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같은 물열에 시작한 사람이 바로 김은혜 대표입니다 풍경 대상을 수상하신 분들이 어떤 분이신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을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영웅이냐 영웅은 지혜도 있고 또 재능도 있고 또 동맹하고 중요한 것은 보통 사람들이 해내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을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을 보호해서 환경 안전 실전 대상을 수상하셨으니 영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14일 환경부 국정단사에서 이인영 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단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공장 주문에 조성된 대중 주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받기에 아파트가 반투박이 남겼습니다 한국타이어가 170m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전에는 이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민원이 2011년에는 8월 한 8건 2011년에는 한 190건 됐는데 2012년 12월 1일부터 입주해서 2013년부터는 523건으로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어린 학생들이 백혈병의 발병률이 높아져서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게 한 13명 정도가 지금 백혈병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1996년부터 2077년까지 160여 명의 근로자가 폐암 순환기 진환으로 사망하였다고 노종계는 주장하고 회사는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원에 있어 15년 동안 이러다가 폐암이 발병돼서 사항한 안구시주족이 소력해상을 청구해서 부인에게 1460만원 여성 근로자한테는 생리가 검은 생리가 나온다고 하소연을 해도 건강검진에는 이상이 없다는 발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 사업장의 현실이고 이게 대기업의 민낯이라고 이야기하면 쭉 그렇습니다 회사에서는 관계자들이 꾸준하게 그냥 회사에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니깐 별 사항이 아니다 괜찮다 라고 회사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기업에서 그 기사를 몸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는 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기사가 떴을 때 여러 가지 기사를 냅니다 하다못해 심지어 한국타계 모델 몸매가 입장에서 수시적으로 원래 도매합니다 이런 환경사고 안전대책에 대해서 그렇게 회사가 무심할지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며 위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화학공장 폭발 사고예요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석유화학공장에서 폭발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화재로 인해서 6,0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어요 공평 터널 입구에서 주설사고로 인해서 그래서 4명이 사망하고 37명이나 37명이라는 그러한 중3장이라는 사고입니다 뭐 안 보인다고 버스기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잠깐의 순간의 실수거든요 늘 우리는 안전을 염두에 두고 생활을 하고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습기 산륜제 옥시사태 제가 작년에 어디 연수 났더니 그때 1원이 107명이 죽었다고 근데 지금 더 늘었습니다 2월 가습기 산륜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3월 가습기 산륜제 피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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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가습기 산륜제 피해 구제 4월 가습기 산륜제 피해 구제 3월 가습기 산륜제 피해 구제 주최한 제2회 환경안전실천 대상에서 환경실천과 안전지키기에 타의 모범이 되어 위아같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환경부 장관 김은경 상장, 귀환은 확고한 국가관과 부찰한 사명감을 가지고 환경실천과 안전지키기에 타의 모범이 되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 왔기에 지대한 공이 인정되므로 위아같이 선정되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국회의장 정세균 대동 서울특별시가 후원하고 환경안전포커스가 주최한 제2회 환경안전실천 대상에서 표창합니다. 2017년 11월 11일 서울시장 박원순 지대한 공이 인정되므로 환경부가 후원하고 환경안전포커스가 주최한 환경안전실천 대상에 선정되어 국회의원 국회의원 장형구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환경안전실천 대상 지방자치부원 서울시의회 시의원 성중미 환경안전실천 대상 환경부분, 윤호인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환경안전실천 대상 축하합니다. 기하께서는 환경안전지키기에 타협 모범이 되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신 지대한 공이 인정되므로 환경부가 후원하고 환경안전폭스가 주최한 환경안전실천 대상에 선정되어 이해를 드립니다. 문화예능부분 박수련 수상자 이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환경안전! 화이팅! 남은 현재의 정체로서신 신고 HSL 외관전사 이하 내용은 다음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